간다라 문명과 헬레니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간다라와 헬레니즘 문명은 현재의 인도와 그리스의 문화 교류였다고 배웠습니다. 소식적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불교의 탄생과 기원이 현재의 인도라고 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전혀 불교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아넥스는 16, 7년 전에 인도에서 약 4개월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사업과 장사를 위해 중국으로 가는 시기에 엉뚱하게도 아리아넥스는 인도에 배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상과 예견대로 현 중국의 시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있었다는 섬유의 도시 수라랏에서 희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의 인도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실은 다섯 가지 조건만 극복하면 내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덥고 습한 날씨 둘째, 지저분한 사회환경 셋째, 채식주의자가 대다수인 음식 문제 넷째, 부정과 부조리 다섯째, 매우 느린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도에서 보았던 희망 하나는 나의 생각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시크교입니다. 현재의 인도는 부조리한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인도에 가서 카스트 제도에 고생하는 민중들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진심으로 보고 싶은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카치왈라 집안입니다. 카스트 제도란 카스트 제도가 과연 부처 땅의 제도였던가요? 불교는 부처님께 전하며 인사드리지만 각자 성물이 될 수 있다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의 평등인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부조리한 짓들을 불교토의 제도라는 카스트 제도라 황치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신세라고 자부한다는 대용제국의 짓거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역사적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의 주체가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안엑스는 유럽의 국명과 지명들을 모두 한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유럽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들의 국명과 지명을 만든 주체가 바로 현재의 유럽인들이 아닌 한글을 사용했던 스키타이 코리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국명과 지명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헬레니즘이라는 어원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아르메니아에 대해 정리를 해봅시다. 이 동방견문록에서는 아르메니 카라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하야스탄이라고 합니다. 스탄이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보살부가 있었던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카르트라고 부르고 나라의 이름을 샤카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카라만의 땅이라는 말이라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정확히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카르토와 카라만이 정확히 카라의 사람, 즉 사카라인, 삭달, 학달, 해탈, 박달의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카라만은 사라만, 하라만, 바라만이 되기도 합니다. 카라만이 바로 바라문, 브라만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밝은이 또는 밝은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하야스탄을 예로 보건대 카라만은 하라만 혹은 헤라만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헤라사랑, 헬라인, 히라빈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공신명칭이 하야스탄이라면 이는 바로 헬라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야스탄, 즉 헬라 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시옷 플러스 디귿의 스탄, 즉 땅이라는 말을 현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히읗은 휘리가 쉬리도 발음되듯이 시읗 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는 쉘라 혹은 신라가 됩니다. 현 중국어에서는 그리스를 히라비라고 쓰고 신라로 발음합니다. 물론 이 신라는 조작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동일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것을 부르는 신도인 센터, 신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입니다. 헤브라이 언어로 예반이라고 합니다. 현 아르메니아의 수도는 예레반입니다. 예반은 하얘스탄의 하야반이 하가 무금이 되어서 야반 예밤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레반의 반은 무엇일까요? 밝은의 준말이 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새벽 미명이 반하다는 영남 사투리가 있습니다. 반이 경험화해서 반하다고 하면 너무나 밝고 환하게 이해되어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센 말이 뻔하다 혹은 뻔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반 혹은 예레반은 박달박이라는 동호 반복일 수 있습니다. 카라만 혹은 하라만이 맨 앞에 두음이 약해져서 생략되면 아라만이 되며 이제 아라만은 으라만이 되고 으라만은 라만이 되었다가 라마로 발전하는 것은 의문 법칙입니다. 우리가 티벳불교를 라마불교라고 부르고 스승을 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라마가 밝은이기 때문입니다. 라마가 바로 바라문 브라만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어로 로마는 라마라고 표기합니다. 역사 속 그리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동로마 제국, 동코트 제국입니다. 헬레니즘이란 역사 속 그리스 문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주인공은 바로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페르시아의 주인공인 쿠르디스탄의 서해, 서코리아의 박달문화였습니다. 헬라, 헬라와 시랍은 동일한 언어로 슬라브였으며 그 언어의 기호는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신땅, 신라였습니다. 테헤라는 헤라토, 시랍토, 그리스토, 티그리스는 그리스토, 헤라테는 헤라토, 그리스토, 탕헤르는 헤라 땅 그리스토, 카르타고는 헤라 황제토, 그리스토입니다. 간다라 문명 간다라는 페시와르 계곡과 카불강 유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아리안 역사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간다라의 실제 지명을 찾는 작업인 것으로 이곳이 아리안 전체의 고향으로 지금까지 역사 수련 20년의 과정에 바로 조작되지 않은 실제의 간다라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간다라는 인도에 이입된 도플경으로서 그곳이 아리안의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속 우리의 지명들이 현재의 인도에 조작 이입되어 있듯이 역사 또한 같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역사 공부에 들어가면 김수로 왕의 부인이셨던 허황후께서 현 인도에서 오셨다고 하거나 인도 남부의 타밀라도에서 한글이 기원했다고 하는 망발을 저지르는 실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와 문명의 시원이었던 실제의 간다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금강은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주류여서 역사 속 사천성 성도의 남쪽에 위치했다. 금강이 흘렀던 지역을 비당금자의 금도 또는 신도라고 하며 역사 속 파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역사 저작으로 인하여 현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으로 변조시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의 강이라고 해서 신도수인 인더스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백두오르봉의 천수지역인 척수원에서 흘러나오는 한수한강입니다.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렀습니다. 옥루는 산 이름으로 성도 서북현 도강현 경례에 있다고 했습니다. 옥루는 성도인 척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옥루의 발음을 분석해 봅시다. 그렇다면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척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 우루 파슈우루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간다라 페시아와루 파슈우루가 아닌가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파척을 간다라 페시아와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파척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합니다. 파사의 산은 시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파시우루가 됩니다. 파슈우루 파슈우루 파샤오루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써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라는 말이 촉지에도 등장합니다. 대당 서역기에서 나온 현장이 범였나국을 지나 흥력을 넘어서 카피시국을 거쳐서 이 권타라국으로 옵니다. 인도 전 지역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다시 이 지역으로 오면서 이 지역을 심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역을 파랄사국이라고 부릅니다. 파랄사국을 파사라고도 합니다. 돈방연문도에서는 마르코폴라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파척인 페시아와르를 심도푸라고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카슈미르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다시 페시아와르를 지나가면서 페시아와르를 가인두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파초 파시아와르를 대당 서역기와 동방견문록을 믿고 안심하고 권타라 간다라 신도 파랄사 파셰파사 바래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시아와르가 200이 읊고 있는 신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서 찾아질 것입니다. 간다라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의 교류는 아리안 천하의 중심 중원의 스키타의 코리안들과 서해외 서코리안들인 역사 속 그리스와의 문명 교류였던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으신지요. 다음 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 할 흉로와 훈적의 이동이 연재될 것입니다. 흉로와 훈적의 정체는 누구였으며 이들이 유럽으로 이동해 공국한 현재의 국가는 어디였는지 전부 밝혀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